읽으면 되나요? 아니 근데 문제 아예 빡나 갓 갓 자 이제 선호수 타임에 와주신 태국 팬 여러분 오늘 해외 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준비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왜 그래 저한테 하니? 동현 오빠 야계랑 동현 오빠 더 버텨받은 거 없는데? 사실 지금도 정말 사실 좀 떨리고 정말 설레고 이런 자리 이런 느낌 쳤는데요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받았어요 기본기 댄스로 시작한 프로듀스 101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병아리 연습생이었던 제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멋진 나와 멋진 나라 태국에서 팬미팅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를 멀리서도 저를 멀리서도 지켜봐주시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알튼 비키지가 않고 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노래, 춤, 연기 모든 걸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요새 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어요 방송도 출연하고 CF도 찍고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노래랑 연기, 춤,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선호가 되겠다고 꼭 약속하겠습니다 제 키가 180이 넘고 나이가 스무살이 넘을 때까지 저 계속 지켜봐주시니까요? 언제나 제 마음속 일시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선호의 원팬인 팬 여러분 최고예요 사랑해요 낙나조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